안녕하세요 지금은 아침이구요 조금 전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아침 루틴? 같은 거? 그냥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가기 전에 어떻게 해서 가는지 배우려고 합니다 일단은 은채가 선물해준 이 크롬이 머리띠를 하고 세수를 하러 갑시다 이제 화장?이 남았겠죠? 브라우젤 해가지고 투명한 걸로 저 원래 눈썹이 좀 진한 편이어서 화장은 속눈썹 눈썹 립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눈썹 아이라인 손썹의 라인에 따라서 그려주면 됩니다 이걸 한번 발라볼게요 그리고 핑크한 걸로 눈썹 어때요? 다들? 오케이 그러면은 에브리데이 메이크업까지 다 했으니까 진짜 마지막 인사드릴게요 바이 뭐 하러 가는 거죠? 운동하러 갈 건데요 운동하러 갈 건데요 보시다시피 저희는 지금 체육복을 입었어요 저 그거 같아요 하키 아이스 하키 아이스 하키 선수 같아 해볼 적 있어요? 아이스는 없고 야외에서 하는 건 했어요 딸 왔다! 딸 왔어! 딸 축구하러 왔어! 안녕하세요 우리 딸이에요 이제 현장에서 보도록 할게요 현장이나 이동 시간 하지만 이동 시간에는 잘 자는 분량밖에 없을 수도 있어서 바이 자는 설정 끝 하키 바이 저희는 지금 출장 시부야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저희는 지금 출장 시부야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체육계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맞췄어요 네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인정? 인정 은채도 인정?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인정 아 진짜 역시 잼즈야 발리기 시합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합치라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출장 시부야 촬영을 마치고 이제 사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첫 인사드렸을 때랑 상태가 많이 달라 보이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저희가 오늘 아주 열정적으로 춤을 추고 달리기를 하고 어 무슨 아 이거 뭐라 하지? 발바위바위보 게임도 하고 땀도 많이 흘리고 엄청 재밌게 놀았단 말이에요 저희가 획득한 게 있어요 수박 두통이나 두통이랑 참외에요 참외 영켓잖아요 참외 참외라고 하면 뭔가 체온이에요 뭔가 뭔가 느낌 비슷해 어? 참외 참외? 체온? 초성분 비슷하잖아 아 똑같잖아? 아니 근데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맞아요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나영석 피디님 덕분에 드디어 이제 아 하이브 우리 한 식구구나 한 식구였구나 를 좀 알게 돼서 너무 재밌었고 너무 좋았고 선배님들이랑도 재밌는 게임을 할 수 있어서 진짜 너무 어떻게 나올지 너무 기대가 돼요 맞아요 진짜 너무 재밌었거든요 오늘 처음 뵌 분들도 많은데 맞아요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잘 챙겨주시고 재미있었어요 저희가 또 이제 하이브의 막내잖아요 하이브 한 달 한 달 갓 태어난 한 달 애기예요 우리가 그니까요 이제 다음 장면 기대해주세요 빠빠이 빠빠이 참외 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렇게 찾아오게 됐는데 왜냐면 저희 엄마가 진짜 너무 감사하고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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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감사합니다 오 어머 아 이거 목 캔디 이거 엄청 좋아요 목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엄청 좋아하는 사탕 이제 여름 슬리퍼 이렇게 언박싱 끝났구요 내일 또 가요 저는 이제 얼른 자야합니다 하이하이 오늘은 제가 보컬 레슨이 있는데요 일단 커버곡을 이제 개인곡으로 그냥 개인적으로 연습하려고 제가 태연 선배님을 엄청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앨범에 수록된 Set Myself On Fire라는 곡을 이번에 연습하려고 자연스럽게 그냥 하면서 할게요 혼자여도 난 괜찮아 넌 그렇지도 않잖아 그리 외로 그리 외로움 타면서 그리 외로움 הוא 저는 이제 보컬 레슨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따 또 봐요 바이 빛이 흘리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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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k in my hand when it's hard to leave I think I had one of them I'd never look good Born from me, had a new birthday From the door of love for the day In order to leave Like a banana 자야 될 것 같아서 기타를 다 정리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대차기 전에 소개해주고 싶은 책이 있거든요. 세 가지. You are the universe. 당신은 우주입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멤버들 만난 것도 운명 같고 지금까지 내가 한 행동과 결정과 그런 하나하나의 순간들이 다 이유있게 벌어진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마주하게 된 모든 상황들도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올 수 있게끔 만들어준 진짜 우주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냥 흐름대로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 그런 이야기를 좀 담고 이거는 또 되게 좋은 책이거든요. 진짜 현재 시간에 충실해야 하는 게 왜 중요한 건지를 잘 얘기해주는데 저처럼 좀 생각이 많은 사람 또는 걱정이 많은 사람 아니면 생각이 너무 미래만 가있는 사람 또는 너무 과거에 연애나는 사람 이게 되게 좋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좀 힘이 드는 말을 좀 줄 수 있는 글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이 두 책이랑 결이 살짝 다른 책인데 The Artist's Journey라는 책인데 거의 끝냈거든요?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그냥 읽어줄까요? 한 질문? Not all art has to address eternal questions. Art, any art, can live by touching some common human sentiment in us as surely as it can live by touching some deep emotional taproot. To inspire, to console, to reveal, to calm, or simply to entertain. These and so many others are worthy artistic purposes. The genius of art is that it can meet us where we live. And the joy of creation is that we can choose the place where we want our art to touch those who experience it. 진짜 인생에 대한 그런 이야기나 그런 주원을 해야지만 뭔가 세상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진짜 말한 것처럼 이... 이 말이 저한테 너무 많았어요. 어쨌든 오늘은 시간이 늦춰서 이제 그만 자겠습니다. 오늘은 보컬 연습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저 아직 너무 부족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뭔데? 와우 혼자여도 난 괜찮아 난 그렇지도 안잖아 그리 외로움 다면서 거짓말 하지 마라 요즘 나이는 쌓여서 시간이 좀 필요해서 그런 거 다 이해했어 널 잘 아는 나인데 우리 더 멀어지지 않네 서로 꼭 잡고 있어야 해 너의 그 차가워진 맘을 내 너의 그 그리 외로운다면서 거짓마라 거짓마라 하지마라 이게 박자가 어려운 게 3,4 박자예요. 그래서 한 마디에 세 박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워요. 오랜만이에요. 보통 가요나 팝은 보통 2,4나 4,4이잖아요. 근데 3,4여서 월츠, 월츠 알죠? 이거. 어머 방금 이해했어. 월츠는 원래 두 명에서 하는 춤이잖아요. 근데 이 노래가 엄청 슬픈 노래잖아요. 뭔가 뭔가 음 짝짝을 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고 뭔가 사랑이 잘 안되고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한 가사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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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중앙 끊겼어? 귀신? 어? 귀신 아니야? 뭐야? 마지막 그 구절 말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저희는 막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은채 엄마께서 어머니 분께서 망고를 시켜주셨는데 저희가 제가 한번 우와! 망고! 오! 익었어 익었어 하나 골라서 나한테 줘봐 감사합니다 짠짠짠 망고다 우와 그럼 저희는 이렇게 망고와 함께 은채 어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 아직도 있어 저희는 그러면 저희 1집 활동에 대한 리뷰를 가족회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다음에 또 봐요! 저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지금까지 미세라핀의 화해진이었습니다 빠이 바이바이